마카오박 김윤석의 말썽꾸러기 제자 완득이의 유아인도 한다름의 극장을 찾았는데요. 페도라가 잘 어울리는 모습이 패션왕답죠. 도둑들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. 김윤석 선배님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열심히 촬영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화이팅! 도둑들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. 김윤석 선배님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열심히 촬영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화이팅! 거친 매력과 순수한 매력을 동시에 품고 있는 유아인씨 패션왕다운 남다른 패션감각을 뽐냈습니다. 저 패션XX나 소화문트 하는데 말이죠. 영화 대박!